안녕하세요. 엘리트 학원입니다. 올겨울에 진행될 윈터 북캠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윈터 북캠프는 1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학생들은 일주일에 4일 월, 화, 수 그리고 목요일을 공부하게 됩니다. 전체 2주간 총 8일 동안 진행되며 학생들은 주말에 한 개의 SAT 프렉티스 테스트를 보고 다음 월요일에 테스트 리뷰가 있습니다. 화, 수, 목요일에는 SAT 렉처와 퀴즈가 이어집니다. 수업시간은 월, 화, 수, 목요일 모두 오전 9시에 시작해서 오후 1시에 마칩니다. 윈터 북캠프 기간 동안 총 2개의 SAT 프렉티스 테스트를 보게 되며 총 8번의 수업을 하게 됩니다. 각 브랜치의 상황에 따라 인펄슨 수업과 온라인 수업 중 한 가지 방식으로 혹은 둘 다 진행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으로 알고자 하시면 직접 저희 엘리트로 연락 바랍니다. 이상 엘리트 학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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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